안녕하세요. 이번에 45회 신체손해사정사에 합격한 44살 송윤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청라에 거주하고 있고요. 현재 직업은 보험이랑 전혀 상관없었던 미용학원과 미용실을 20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제가 자영업자로서 학원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위기랑 좀 관련이 없는 직종이 뭐가 있을까 하는 전문직을 검색하다가 손해사정사를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자격증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미용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무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학원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무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험 처리에 관해서 괜찮은 직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쪽에 대해 전혀 모르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나 검색을 통해서 여러 후기들을 봤는데 인스티비 합격생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학원을 하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인스티비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인스티비에서 1차랑 2차 다 준비를 하고 각 교수님들이 알려주신 교수법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인스티비를 인강으로 신청을 했지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현장 강의를 신청하라고 해서 현장 강의를 신청을 했고요. 2차 같은 경우 1차는 제가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 1월 달에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때 2차를 준비를 하면서 3월 달부터 1차 준비를 했고요. 1차 같은 경우는 계약법이 있고 보험업법 손사이론이 있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험업법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보험업법을 가장 뒤로 밀었고 계약법 같은 경우는 정말 용어들이 생소해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교재를 많이 보면서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손사이론 같은 경우도 제가 시험 볼 때 교재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읽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거의 기출문제 위주로 나왔던 것 위주 그 다음에 조문 위주로 준비를 해서 1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 1차 합격 이후 제가 2차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2차는 제가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도전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이제 미뤄뒀고요. 그해 2021년도 12월부터 올해 2022년도 시험보기 직전까지 2차 준비를 스터디를 모집을 해서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2차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 교수님들은 김윤아 교수님, 윤금옥 교수님, 김태윤 교수님, 박세영 교수님 등이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좀 다르시더라고요. 스타일 같은 경우가. 일단은 김윤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의학을 정말 몰랐습니다. 상해가 뭔지 질병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 다음에 책을 받아보면 어려운 영어용어들이나 의학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 알기 쉽게끔 그 다음에 사례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험에 가장 합격하기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윤금옥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삼범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삼범 존재조차를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외울 게 정말 많고 그 다음에 모르면 인강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별도로 밴드를 또 구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으로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정말 긴 장문에 답변을 주셔서 제가 그거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태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험 올해 같은 경우는 책임 근제가 좀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당황을 정말 많이 했고요. 시험 볼 때 이제 교수님이 이제 모르는 거는 살짝 덮어두고 그 다음 문제부터 시작을 하라. 이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대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약술 먼저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뭐 시험 끝나고는 저는 꽈락을 걱정을 했습니다. 아 떨어진 거 아닌가?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제가 이번에 점수를 받아보니 뭐 책임 근제가 점수가 60점 이상 나와가지고 정말 김태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김태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강의도 정말 재밌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서브노트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으세요. 뭐 직접 적어야 된다 뭐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저는 여기 인스 교수님들이 자료가 워낙 좋으셔서 따로 뭐 서브노트는 준비한 게 없고요. 윤금옥 교수님이랑 김태윤 교수님, 박세현 교수님이 나눠주신 막판에 그 모의고사 현관 때 직접 나눠주신 자료를 계속 시험 보기 직전까지 매일 꾸준히 본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세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은 제가 뭐 가입만 했지 내용을 전혀 몰랐던 과정인데요. 박세현 교수님 일단 교재가 다른 학원보다 교재가 얇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교재 보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교재 구성 자체가 2차 다반지 구성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정말 많이 봤던 게 뭐 그래도 자동차 보험 꽈락 안 맞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의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게 인강을 하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다 보면 지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계속 올라오는데 하루라도 강의를 놓치게 되면 이게 밀려서 나중에는 더더욱 하기 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모집을 해서 한 4분 정도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본인들이 이제 배워온 거 그 다음에 약술 준비 이런 것들을 1월부터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혼자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꼭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같이 으쌰으쌰 도 할 수가 있고 제가 중간에 그래도 포기할까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스터디원 분들의 격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 팁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공부를 오늘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들을 짜시는데 저는 그렇게 계획을 짜지는 않았고요. 제가 법조문에 대한 좀 약관 특히 약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에 좀 많이 익혀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약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모의고사 강의 직전에 교수님들이 나눠주시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과목별로 하루는 책임근제,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하루는 의학하고 그 다음에 재산보험 이렇게 묶어서 매일매일 보는 걸로 정해놨고요.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내가 몇 페이지를 봐야 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일주일에 꼭 하루 정도는 아무 계획도 잡아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이제 개인 사정으로 진도를 못 뵀을 경우 그날 이제 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진도를 다 했지만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날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일단은 강의를 쫓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인강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활용을 하시면은 또 그 스터디 같은 경우도 같은 교수님으로 모이는 게 저는 이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씩 다르시더라고요. 교수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교수님 위주로 같은 스터디원들이 그 교수님 믿고 진행을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팁 같은 경우는 일단은 1교시가 의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가 나오는데 그 문제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1차천을 넘기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이제 스테플러가 꽂혀 있어서 양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처음에 되게 당황했습니다. 이게 앞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또 글자가 바뀌는 줄은 알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미리 좀 인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겪었던 바로는 책임근제 같은 경우 2교시인데 2교시 끝나고 중간에 퇴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웅성웅성 거렸는데 일단은 지난 거는 좀 빨리 터시고 저 같은 경우도 책임근제 보고 정말 멘탈이 나갔는데 점심시간 가지면서 좀 마음을 좀 다잡아가지고 그래서 남은 산보험 시험이랑 자동차 보험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6회 이제 손해사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이쪽 보험 쪽에는 전혀 이제 무지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책이 좀 두껍고 그 다음에 이게 2차가 논술이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왔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한 학원을 믿고 그 다음에 교제 믿고 교수님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도전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 취득한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큰 거 하나 했구나 그냥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 물론 저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무 수습도 잘 받고 그 다음에 개업을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여기 인스 합격생들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같은 이제 동기나 동문으로서 좀 도움을 받으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